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경남의 아파트 매매량이 5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부동산 총선 특수 전망도 박지 않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분양률은 500여 세대 중 40%를 넘지 않습니다. 최근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경남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 563건, 지난 2018년 2만 6838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거래량입니다. 2021년 5만 8746건에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3월 첫째 주 기준 0.04%가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은 감소했지만 지난해 11월 넷째 주부터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도 3월 첫째 주 기준 0.02% 하락하면서 12월 셋째 주부터 12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매가 늘어나면 전세가 떨어지고 전세가 늘어나면 매매가 떨어지고 그런 추세가 많이 반복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아니고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추세가 지금 같아요. 다음 달 총선 앞두고 있지만 총선용 부동산 특수도 옛말이 됐습니다. 총선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선거 공략에 의한 지역적인 표받은 자극을 할 수 있을지언정 총선이 끝나더라도 특별하게 지역 부동산 시장이나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빨라도 금리가 내리고 투자 심의가 반영되는 올 연말쯤에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